거기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컴퓨터가 벼랑간 멈춘다든지 또는 전원이 나갔다든지 했을 때 이전에 했던 작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너무나 힘들죠. 이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께서는 꼭 메뉴바에 가서 편집에 가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저장, 열기와 저장을 보면 자동 저장이 있습니다. 매 몇 분마다 저장할 건지 그거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. 그리고 자동 백업으로 수정분을 몇 개를 유지할 건지를 봐주는 겁니다. 보통 5분으로 설정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5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5개 5분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동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같은 레이아웃 위치에 저장할 것이다 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요. 이것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. 또한 이전에 파일의 기본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열 때 아주 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열기를 할 때 어디에서 내가 작업하는 곳에서 늘 열고 싶으면 여러분께서 내가 작업하는 위치를 정해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그 위치가 저장됩니다.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